4월 12일 금요일 모든 믿음을 부지런히 점검하라.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서 7장 25절 현대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모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자기 믿음의 증거도 알지 못한다. 이 시대를 위한 사업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환란의 때가 이르면 자신이 전한 내용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사람이 많다. 그러한 시험을 받기 전에는 자신의 큰 무지를 깨닫지 못한다. 또 교회에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당연히 잘 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그러다가 분쟁이 일어나면 비로소 자신의 약점을 발견한다. 믿음의 동료와 분리되어 홀로 자기의 신념을 설명하도록 강요받을 때 그들은 자신이 진리로 받아들였던 것에 대해 얼마나 헷갈리고 있는지 깨닫고 놀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인간을 찾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의 지혜로 대신하는 자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깨우치실 것이다. 정 안 되면 이설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체질하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도록 부르신다. 이 시대에 적절한 귀중한 빛이 이르렀다. 그 빛은 성경의 빛이며 우리의 코앞에 닥친 위험들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빛에 이끌린 바다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신자들은 진리의 요소들에 대해 추측이나 어설픈 정의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뿌리박아야 한다. 그래야 시험이 이르러 의회에 불려나가 자기 신념을 밝혀야 할 때 마음속의 소망을 온유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객의 길을 걸어온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할 위험이 있다. 반대자를 만났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 확신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해야지 단순히 신자들에게만 확신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됐다. 교회 증언 5권 707에서 708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오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서 7장 25절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의 남경원 조효정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파키스탄 천명 선교사 운영을 위한 자원이 충분히 마련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